그 어학원은 저희가 모두가 잘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이고 그 어학원을 입학시키기 위한 학원들이 주변에 성행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에 한 12명의 아이가 있으면은 그 모든 수업은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1, 2명의 아이에게 맞추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아이들은 소위 속된 말로 들러리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희 이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최근 최근 GPT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참 미래가 달라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같이 풀어주실 영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이신 우리 헬로 루디의 지도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하는 사람으로서. 에듀테크가 원어민 없이 영어 발음을 정복할 정도로 올라왔나요? 최근에 기술을 기반으로 자신의 발음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파형을 분석해주면서 원어민의 것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발음이 높고 낮고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잘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번에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아, 이때는 내가 이 포인트에서 높게 말하고 이 포인트에서 빠르게 말해야지 라는 것을 계획을 살고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 더더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잘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발음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결국 발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단순하게 F나 R 같은 소위 포님이라고 하는 소리만 잘 내서 발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위해서는 소위 높낮이라고 하는 인토네이션, 그리고 리듬, 템포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을 때 발음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처럼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것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발음을 트레이닝하고 잘한다고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보다 결국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의 좋은 발음을 따라하는 것, 소위 미미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나오는 영상을 계속 청취하는 것으로 발음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항상 영어로 된 그 당시에는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셨어요. 아마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이 저의 발음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저에게 들리긴 했으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발음을 따라하고 모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인테렉션이 있을 때 그 발음을 따라하고 그를 닮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의 경우에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월드 안에서 그 캐릭터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모은 것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캐릭터가 소위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발음이 가장 정확하고 감정 표현을 가장 잘하는 유명한 원어민 성우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하면 그러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닮아가고 따라하는 것보다 과연 효과적인 발음 학습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하면 아마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그런 기술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기기가 내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건 종합의 경우 보면 원어민이 제대로 된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서 서로 인테렉션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기술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굳이 예스노로 답변하라고 하면 예스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건 분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미기라고 하는 따라함이 필요하고 거기서 쓰이는 기술들이 최근에 TTS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서 그 화자의 어떤 액센트나 느낌까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TTS부터 시작을 해서 챗GPT부터 시작을 해서 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단순히 분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을 혹은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할 기회도 가져보고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방금은 이제 발음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면 초등 영어 학습 실패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특히 초등은 학년이 또 길잖아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도 워낙 격차도 크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격차도 크고 그런데 수학과는 다르게 영어는 뭔가 단계가 있다는 인식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준에 맞지 않는 단계에 맞지 않는 그런 학습들을 하면서 되게 실패라고 말씀드린 사실 결과의 실패라기보다는 학습의 실패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영어교육 컨텐츠 개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영어 컨텐츠는 2009년도부터 개발을 했고요. 지금 14년 정도. 14년 정도를 지금 고민을 하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상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첫째 아이는 한 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한 번 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게 피드백이 되셨을 것 같은데 초등 영어와 관련돼서 빈번한 이런 실패 사례 많이 듣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 성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른 아이들을 하나의 어떤 획이라는 커리큘럼에 다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총괄하신 이사님이 예전에 교재를 개발하면서 강의도 직접 하셨었어요. 그 어학원은 저희가 모두가 잘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이고 그 어학원을 입학시키기 위한 학원들이 주변에 성행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에 한 12명의 아이가 있으면은 그 모든 수업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한두 명의 아이에게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아이들은 소위 속된 말로 들러리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희 이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아 정말로 이 학원에 보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알까라는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지금 저희가 헬로르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이들에게는 맞추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 아이에게 맞는 학습 수준과 학습 방법과 학습 속도로 아이를 이끌어줄 때 진정으로 아이가 그 공부를 즐겨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클래스 수업의 장점도 많겠지만 단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을 맞춰서 뭔가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대부분 바라는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헬로루디 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맞춤형으로 뭔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게 뭐지 헬로루디가 뭐지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루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헬로루디는 7세부터 10세의 아이들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체험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가상 영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안에서 몬스터들을 사냥을 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집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캐릭터들과 다양한 직업 체험을 영어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학습 활동들을 구성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서의 커리큘럼은 이 헬로루디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먼저 학습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Can I get an ice cream?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장 하나에 담겨 있는 아이들이 어떠어떠한 어휘들을 이 안에 사용을 했고 어떠어떠한 문장 요소들 의문문인지 질문 문인지 시제의 일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아이의 속 뜻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욕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욕구를 어떤 형태로 표현했는지 라는 소위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일단은 저돌적으로 도전해보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 전에 주변의 정보들을 최대한 탐색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먼저 조금만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물러서 버리는 아이인지 이런 성향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성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 아이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영어 학습을 자발적으로 이끌어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주로 그럼 리스닝과 스피킹이 주 타겟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AI 캐릭터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하기에 되게 효과적이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는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바라 연습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그리고 문법을 통한 문장 구성력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말하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휘학습과 문법학습,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해서 바로화하는. 그런데 바로화하면 잘 알아듣나요? 그게 사실 되게 답답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 안 좋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하자면 차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부터 저희도 이제 10년 이상 이쪽 시스템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요소가 결국 음성인식입니다. 우리 아이는 대대로 말한 것 같은데 왜 시스템이 못 알아들어요? 왜 애가 짜증나서 울며 불면서 안 하려고 해요? 라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섭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듣게 됩니다. 결국 저희한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음성인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사실은 여기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음성인식기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음성인식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아이의 음성만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가끔 잘 못 알아들어도 대충 맥락에 의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아직 어린아이들은 영어 발음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 구간 구조도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사실이고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맥락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의 그 말한 내용을 유추하게 되고 또한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아이가 잘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했을 때 너 혹시 이런 말 하려고 했니? 라고 하면서 그 대화하는 캐릭터가 좀 더 좋은 발음으로 이게 맞니? 라고 확인해주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기껏 꺼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못 알아듣겠어라고 좌저감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이 말 하려고 했니? 유추를 하면서 더 좋은 발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7세에서 10세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주된 프로그램 사용 연령층인데 학습 수준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학습 수준은 한마디로 I am a boy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아이면 가장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공교육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그 과정을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어휘와 표현들을 실제 대화로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파닉스도 제대로 못하는데 형이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아이를 시켜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학습에서 특히 아이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심과 의지를 꺾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다행인 것은 헬로르디 안에는 이런 초심자들을 위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헬로르디 안에서 AI 캐릭터랑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자유롭게 대화를 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언제든지 그 안에 도움 버튼을 누르면 이 상황에서 하면 좋을 법한 문장과 표현들을 쭉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잃지 못하더라도 그걸 눌러서 듣고 따라 말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닉스를 전혀 못하는데도 아이가 신나서 이걸 따라 하다가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들으니까 지금 둘째가 벌써 고등학생이 돼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초등학 부모님들은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교육을 정말 그런 컨텐츠를 개발자의 입장에서 만드시는 분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실 영어 교육에 당연히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건 어렸을 때 대표님의 어머님이 뭔가를 틀어주셨다 그 당시 치고 되게 교육력이 되게 강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 LBCD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빨랐군요.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배 부모로서 초등 영어도 개발자시니까 초등 때 차라리 이렇게 뭔가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 헬로 루디라는 프로그램에 또 많이 그런 의지가 담겼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선배 부모로서 지금 초등학 부모님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조언 이건 좀 이렇게 할 걸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되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아이를 낳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실제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이들은 다독을 하는 게 중요해. 그거는 한글이든 영어든 관계없이 많은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아이의 여러 가지 성장에서 중요해라고 얘기를 들어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 성향이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과연 그 성공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조금 선배지만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이를 먼저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보고 그 맞는 부분을 계속 끌어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어주려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때는 책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사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넘어가면서 책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마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저 입장에선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영상 통해서 중위권의 함정이라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이 다 중위권이거든요. 석차등으로 따지면 4, 5, 6등급이 사실 50%가 넘어가고 실제로 3등급이나 혹은 7등급도 중위권으로 볼 수 있다면 3분의 2 이상 아이들이 중위권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상위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 위주로 한 모든 기준이 돼 있고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있고 뭔가 기대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러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기술적으로 극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지금 이 헬로 루디 프로그램을 공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셨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꼭 이게 영어 학습이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좀 더 재밌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인식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요? 현재 저희 헬로 루디 학습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 하루에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으로는 3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엄마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40분, 50분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AI 캐릭터들과 대화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땐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빠이빠이 자러 갈게 라고 하면서 그 하루의 데이가 끝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가 원하는 흐름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고요. 30분을 말씀하시지만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헬로 루디 프로그램을 누구나 2주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체험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 교체밥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체험 신청 링크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2주 체험 기간을 우리 아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부모의 관심입니다. 부모의 관심만큼 아이에게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이 이 헬로 루디를 놓고 두고 순한 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헬로 루디는 보면 게임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을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순한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비어있는 부분을 어머니들의 관심으로 채워주는 것이 칭찬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어? 네가 벌써 이만큼 말을 키웠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 너가 이런 표현을 벌써 쓸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아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충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과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헬로우디 시작하면서 아직 말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캐릭터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보통 yes, no, ok, go 같은 아주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되게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야 너 말을 더 길게 해봐 이렇게 얘기해봐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더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로우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아이가 말한 표현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발음이 좀 부족하거나 문장이 좀 완성되지 않았거나 했을 때 아 네가 이 말 하려고 했구나라고 계속 교정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 계속 경험하면서 그 캐릭터를 닮아가다 보면 한 두어 주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좀 더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료로 지금 2주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밑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뭐 따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링크를 타고 체험을 하시면 좋고 자 이 또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영어 스토리북입니다. 총 6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 영어 스토리북을 선물로 드릴 텐데 이거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기왕이면 또 이렇게 스토리북도 재미있게 이렇게 영어로 된 스토리와 이렇게 이쁜 사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6권이고 이게 또 세계관이 또 연결되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걸 읽고 체험을 해보는 그런 또 경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10분께 10분께 스토리북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대표님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눠봤고요. 뭐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열려있는 무료 체험을 한번 다 가셔가지고 아이랑 재밌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달된 기술 아이들 테크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어 환경을 한번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